여러분 주목! 차세대 열전 2023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열전이 뭐냐고요? 안녕하세요. 아루코 영상 크리에이터 조승민입니다. 이번에 저는 차세대 열전 2023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차세대 열전이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에 참여한 차세대 예술가들이 연간 멘토링과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완성한 신작을 공개하는 릴레이 성과 발표전입니다.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의 7개 분야의 36인의 예술가들은 예술위원회 및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의 지원을 통해 상반기 작업과정을 공유하고 상호간 피드백을 공유하는 창작 워크숍, 아페스타, 창작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장소로의 필드트립, 전 분야 참여예술가 간의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으며 창작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차세대 열전은 2016년을 시작으로 어느덧 8년차가 되었는데요. 올해 또한 차세대 열전 2023으로 관객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차세대 열전 2023은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11월에는 10인, 12월에는 11인의 차세대 예술가가 신작 발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발표될 차세대 열전의 발표작들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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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